우리 친구들이 준비가 되는 시장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는대로 박수를 응원해 주신다면 더 같이 공연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장하지 않고 잘하도록 계속해서 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끼만 친구들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도끼만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는 꼭두각시입니다 의상 보니까 너무 귀엽죠? 네 자 제가 잠깐만 우리 3초 정도 드릴게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자 하나, 둘, 둘 반, 둘 발에 반, 셋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엔 준비한 우리 도끼만 친구들 꼭두각시입니다 박수 맞으세요 박수 맞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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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